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 보금 2장 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임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의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성탄절에 참 많이 듣는 말씀입니다 저에게 있어서 잊지 못할 성탄절이 있습니다 과거 저희 부모님께서는 초등학교 때 항상 성탄절이 되면 저와 형에게 선물을 주시곤 했습니다 그날도 저희 부모님께서 제 이름과 저희 형의 이름이 적힌 봉투를 저희 책상에 두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 형이 자신의 이름이 적혀있는 봉투를 열어봤는데 거기에는 현금이 들어있었습니다 지금 어렸을 때라 정확한 액수는 기억나지 않지만 꽤나 큰 금액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 차례였습니다 제 이름이 적혀있던 봉투를 열어보았는데 거기는 얼마가 들어있었을까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영원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저희 부모님께서 저에게 그런 짓궂은 장난을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날에 제가 너무나도 많이 우니깐 부모님께서 선물을 다시 주시긴 했는데 그날은 이미 저에게 있어서 최악의 성탄절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 기쁨의 조건을 가지고 삽니다 어린 시절 저에게 있어서 그 기쁨의 조건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기쁨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기쁘게 하고 슬프게 하는 그것은 무엇인가요? 누군가에게는 많은 금액이 들어있는 통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이름으로 된 집이 그 기쁨의 조건이 될 수 있겠죠 또 누군가에게는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거나 아니면 자신의 자녀가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직장에도 취업을 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정말 우리의 기쁨의 조건이 될 수가 있을까요? 만약 이런 것들이 없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는 걸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목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목자들은 기쁨의 조건들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었습니다 과거 목자들은 이 당시 직업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천대받는 직업이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에게 빌부터 사는 세리나 또 자신의 몸을 파는 창기들과 마찬가지로 천대받는 직업 중에 하나였죠 또 대부분의 목자들이 자신들의 가축을 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부자들의 양을 대신 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목자들은 그런 삶들은 굉장히 가난했고 또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것이 참 어려운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자들의 삶을 보면 사실 그들의 삶에서는 기쁨의 조건은 찾아볼 수가 없는 삶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목자들의 삶은 기쁨으로 바뀌게 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기쁨의 조건이 그들의 삶에서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한밤중에 양떼를 치고 있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줍니다 그 기쁜 소식은 바로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다이세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 천사들이 전했던 기쁜 소식은 바로 구주가 나셨다 였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천사가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베들렘으로 당장 달려가서 아기 예수님과 영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요 20절 말씀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예수님을 영접했던 목자들은 다시 삶의 자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그들은 너무나도 기뻤던 겁니다 예수님과 영접을 하고 나니깐 그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났던 거예요 그러니 돌아가는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목자들이 자신들이 있던 삶의 자리에 변화가 있어서 이렇게 기뻤던 걸까요? 그들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직업이 바뀌고 사람들이 시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오늘 그들이 기뻤던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그들의 삶은 달라진 것이 없어 보였어요 그들이 목자라는 사실도 경제적인 상황도 사회적인 위치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오늘 목자들에게 있어서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예수님과 만났다는 것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했던 사람이라는 점 이것이 그들의 인생에서 바뀐 것이죠 그런데 이것 하나만으로도 이것 하나가 달라지니까 그들의 삶이 바뀐 것이 없어 보였다 할지라도 그들의 삶이 기쁨으로 바뀌게 된 것이죠 목자들의 삶을 기쁘게 바뀌는 것에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단 한 가지만 필요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만나는 것 그것 하나면 충분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아마 오늘 새벽 기도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기쁨을 한 번씩은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저는 고등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고등부 사역을 하면서 참 기억이 나는 장면이 있습니다 수련회 집회의 마지막 저녁 집회가 끝나면요 항상 고등부에서는 셀러브레이션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이 셀러브레이션을 하면은 학생들이 다 강단 앞으로 나와서 함께 찬양하고 율동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미 이 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기도하느라 목이 다 쉬었는데 그 신 목을 가지고 목이 터져라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다들 방방 뛰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해요 그럼 이제 이 모습을 제가 보고 있으면 아이들의 얼굴이 그렇게 기쁜 겁니다 마치 얼굴이 해처럼 빛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들이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정말 좋은 일만 있어서 이렇게 기뻐하는 걸까요 다들 원하는 대학 붙고 다들 외모가 뛰어나고 또 세상 사는 어떤 친구 관계가 원만해져서 이렇게 기쁜 것이 아니잖아요 비록 삶의 자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님과 만나게 되니까 정말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누리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이렇게 우리 아이들처럼 처음 예수님과 만났을 때를 기억하실 겁니다 세상 사는 것이 참 외롭고 힘들게 여겨질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니까 기쁨이 샘솟았을 때가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 기쁨은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날 때만 누릴 수 있는 기쁨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쁨은 일회용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구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지금도 우리 옆 곁에 계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사랑하기를 원하시니까 우리는 이 기쁨을 날마다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하여 구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 기쁨을 날마다 누리고 계십니까? 내 삶의 자리가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기쁨을 누리고 계십니까? 제가 군복무하던 시절에 제 맞서님이 이단 교회에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저희 부대에서 최고찬 선임이 저를 부르더니 그 맞서님이 정말로 이단이 맞냐고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당황을 했지만 제가 사역자이기 때문에 진리를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담대하게 네, 이단 맞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제 맞서님 귀에 들어간 거예요 그때부터 제 진정한 군생활이 열렸어요 온갖 핍박이 시달렸습니다 그 맞서님이 제가 교회만 간다고 하면 그렇게 저를 못 살게 구는 거예요 그래도 몇 주간에는 어떻게든 꿋꿋이 참아내며 교회를 갔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도 이 상황이 나아지질 않는 거예요 여전히 혼이 나고 여전히 그 선임은 저를 못 살게 굴었습니다 하루는 교회가 끝나고 부대로 다시 복귀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가면 또 혼이 날 것 같고 또 모든 핍박을 받을 것 같다는 마음이 생겨서 그 마음에 불안함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예수님 믿는 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달라지는 것이 눈에 없으니까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제가 제 멘토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을 나눴어요 목사님 예수님 믿는 게 더 이상 기쁘지가 않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께서 제 이야기를 듣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전도사 예수님을 믿으면 기쁜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게 기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이 말을 듣는데 어찌나 부끄럽던지 주님의 종으로 살아가겠다는 제가 상황에 따라 기뻐하고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불안해하고 불평하고 원명하는 모습을 보니 너무나도 부끄럽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오늘 이 새벽 기도에 참여하신 분들 중에 삶에 어려움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또 영적으로 참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줄 압니다 또 육체적인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또 사람으로 인해 상처받아서 지금도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계실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그렇다면 기뻐할 수 없는 걸까요? 우리가 슬퍼만 해야 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살려운 그런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것이죠? 바로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어요 그 근거가 무엇이죠? 바로 구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우리가 영원토록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놀라운 사실을 그저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하여 목자들이 누렸던 그 기쁨 돌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했던 그들의 기쁨이 오늘 우리에게도 누려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쁨은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에서 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것은 목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목자들이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사람들에게도 전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다 목자들과 같은 반응이 아니었어요 18절 말씀입니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구주가 나셨다는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은 그 소식에 대해 놀랍게 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목자들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이상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믿지 않았던 거예요 바로 앞에 예수님이 계셨지만 그들은 이 믿음이 없으니 정말로 예수님이 자신들과 함께한다는 믿음이 없으니 만나러 가지도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이 믿음없음의 결과는 어떻죠? 목자들이 누렸던 기쁨 예수님을 통하여 얻었던 그 기쁨을 그 사람들은 누리지 못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담대하게 믿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서 이 믿음의 눈을 가리울지라도 우리는 오늘 이 시간 담대하게 선포하셔야 합니다 구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내가 바라보는 것은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떤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올해 저희 가정은 어떤 한 문제로 인하여 참 힘든 시기를 보냈습니다 사역자로서 이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참 부끄럽지만 이 문제로 인하여 아나의 관계가 완전히 깨지고 말았어요 어떤 이야기를 해도 이 깨전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아주 강력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 마음이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를 회복하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와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말씀과 또 하루 동안 묵상한 말씀을 나누고 또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색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서로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는 상태잖아요 서로 만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함께 기도한다는 것이 영 제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함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조금씩 마음에 회복이 있는 거예요 원래는 서로의 시선이 상대방의 잘못 상대방의 단점에 가 있었는데 이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자신 안에 계신 예수님을 향하여 시선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결국 이 시간을 통해 저와 제 아내는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었고 저의 관계는 놀랍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일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하게 깨달은 것이 있어요 바로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시구나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기만 한다면 예수님이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가 끝나게 되면 우리는 다시 삶의 자리로 가야 됩니다 그 삶의 자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여전히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해야 될 것은 구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분명하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만납시다 그럴 때에 목자들이 누렸던 기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이 기도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 우리가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는 목자들이 누렸던 기쁨을 회복하시고 그 기쁨을 누린 상태에서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두 번에 나뉘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11절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구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담대하게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구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오늘 11절 말씀처럼 구주가 나셨는데 이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매일 예수님과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놓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아내가 충만하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구주로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분명하게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그저 예수님을 만났던 그것을 우리가 추억으로 여기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매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예수님을 향한 원망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라 불평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을 늘 만나 예수님으로 향한 기쁨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가 우리의 이 믿음을 가리울지라도 하나님 이 시간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기를 수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목자들이 변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쁨이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과 불안함과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 정말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이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정말 주님을 더욱더 찬양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이 푸어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며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이 대록 주님께서 우리를 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야 세상에 빼앗을 수 없는 평강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주님을 더욱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어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분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는 20절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놓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각자 기도 제목 놓고 개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이 말씀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도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목자들이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삶의 자리가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기도회가 끝났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을지라도 날마다 예수님을 인한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천국 기쁨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시하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만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목자들이 이제 매자리 가운데 하나님에 어떤 변화가 있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 눈에 몰리는 세상에 기쁨을 준거니 하나님 없어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의 기도를 빛고 있던 것처럼 하나님 이 시간 오늘도 우리의 기쁨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으로 주님의 풍대로 살아가는 일에 더욱 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하여 계신 예수님의 손이 나여 예수님 믿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예수님의 살아 역사하시고 분명한 기도를 빛고 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루인하여 우리의 삶의 기쁨을 복되고 하나님 예수님 need 주시옵소서